어둠의 포옹 어둠의 포옹 뭐지? 아시복인가? 미워도 다시 한 번 유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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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요 어 포무감 오지것도 사방각인데 쎄한데 소중기 예술 스톱 희 소중기 설마 보충이 못 잡겠어 유독성 R 독 R이면 전투 장비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보충이가 확정적으로 안 나오니까 오히려 엘리트 가기는 더 무서워졌네 이 정도면 드로가 진짜 잘 나왔네 반피 깎였는데 이 정도면 싸게 잡은 것 같은 쥐 나왔으니까 상점 가자 압 약분이 또 약분 특을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1막에서 무감타 쓰는 미친 악슬 태양기지 하짐석도 땡기긴 한데 하짐석 태양계 할 때는 돈이 없고 태양계랑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짐석 어차피 약한 애들이나 쓰는 거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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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 기기몸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난관지 더 넣고 불 뿜깨 할까 아니네 불 뿜깨 없네 대충 난관 진화 넣으면 난관지다 넣으면 태관성이네 약분 적어 노골적이네 아니 뭐 앗 와우 52뎀 52뎀 놀랍군요 아니 잠깐만 다 나왔네 이제 재물만 나오면 되네 강호하지마 도가리야 재물 주워 먹먹 먹 먹 타격 지우는 길로 가는게 낫겠지 여기서 하나 지우고 저기서 하나 더 지우고 타격을 지웁시다 타격은 나의 원수 서남혈환 승부존 어퍼하나 더 어퍼 냉숙 승부존 뭐야 안아줘요 아클 약분 딱 걸렸다 아니다 이게 낫겠네 사혈 어퍼 두개면 사혈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은데 재물 좀 사혈 되게 애매하네 결환이었으면 집었을 것 같은데 어퍼가 들어줄 수 있어서 까까 응 무감각 어퍼 다 있어 응 어지러움 넣어봐 어퍼 무감이야 8원도 있네 8원도 있네 꺼어 선택받은자 허전 만들기 특징 끈 어 어 어 이런 발이 지우는 게 낫겠죠 말이 없는 아클이 설리간다 이거 엘릭서 있으니까 와 아 아 아 아 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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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바 카드 안속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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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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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엄청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에 치였어 혁 헬리 일단 엘리트 하나 더 간다 아니 왜 또 나와 화형 도와줘 화형 이 미친 이 미친 그 위앞 엘리트 하나 더 가게 비켜봐 흡 아 쓰레기 게임 엘리트 가지말까 쫄리네 어퍼 저거 아까부터 계속 바닥에 깔리는데 느낌이 안좋아 엘리트 가지말자 초기 초기 엘리트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이거면 잡았네 선천성 바리케이드 백닥댐 백닥댐 겁나 편안하네 너무 쉬우면 재미없을까봐 고통 넣어줬네 소금 소금 없었으면은 몸박 넣었을텐데 소금 때문에 몸박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못써야됨 못써야됨 지금 제일 중요한건 재물 나와야됨 재물이면 끝난 게임이지 아 으어어 pos 으어억 채물 어디갔냐고 오호 커피 손 또르는 별로 안좋을거같애 뱅 삼더주 저주 멈춰 아까도 커피 가방 아니었어? 커피 망치 아니었어? 뱅 뱅 뱅 뱅 도박칩 순부면 잘 나왔네 뱅때댕댕댕 엘리스 3마리 길은 요쪽 요기 상점도 원하면 늘릴 수 있다 이거 대충 가다가 그 머시기냐 켈리라 바리드께 잡혀도 되지 않나? 카드로 관객님 번쩍 들 않는 모르는 deals 이여 넘 brain 이 conflict 수학 서소 재ena erhö 연 수학 이뤄 퉈 아니? 무감 갓 방어도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음 갓 제발 쇠물 좀 갓 바리케이드 욕해서 발이 삐져네 아 거의 다 왔는데 에브룸표에서 그 어조 지우는 이벤트 띄우면 되겠는데 어포? 치약 어포 하나 더 하자 치약 삽니다 이 기준 이 기준 할까?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지우면 되는데 아 잘못 눌렀어요 에임이 아파요 근데 누르니까 보기 좋네 하카이한테 뒤쫓는다 그 수아 지우 색 지이이이... 이이깃 넣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ам 앗 앗 고통으로 3호 뽑자 뽑자 이런? 뒤져 인기? 천천? 잘 샀다 까까 털까지 할까? 까까 털 필요 없겠지 어차피 비행기 포밸만 있어도 비행기 포밸만 있어도 아 C 굳은 나오면 어쩌지 자 지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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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이 큰일 났죠 앗 앗 오 억 지. 겟 우앤 지Max 지이나 룬 흐앤 쓰레기 이벤트 쥐 an lund 아니 이사 좀 같이 잡히지 마라 쥐 개판이긴 하네 개틀빌 진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상태 이상 넌 너네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화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상태 이상 안 넣는 전투때문인데 이제 상태 이상 넣는 전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으아 규준 없는 하루 고통 안 나와서 좋긴 한데 뭔가 과제 미루고 안하는 느낌이네 아니 언젠간 뽑을텐데 무적이 기사보다 훨씬 낫겠지 힘 사실 힘댁임 무적 수집가 기사 기사 그만해야지 그게 아클... 아클 기본적인 덱인데 아클 근본 덱 아클 근본 덱 야 무적 좋아 핑스런 발이 이제 필요없어 아니 내 참호 괜찮아 남아있어 진짜 섬탑 쉽게 오렌다 아이언클레드 하체 에드 하체 튼실한 나클 와우 와우 옴박만을 꺼면서 칼 들고 있는거 보면 칼이 아이언클레드를 휘두르는게 아닐까 칼이 아이언클레드 신성 근데 필요없지 아 근데 신성 넣으면은 어둠의 퐁 에너지 1 되니까 쓸만하겠다 펩시병 타락 넣어도 이길거 같긴 한데 그래도 타락은 별필 없을거 같고 어허 어허 나 솔직히 지금은 그냥 지금 방송보너 사라 아무나 시켜도 깰 수 있어 으아아아 그거 확실함 아니오 역배 시키면 못 깬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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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뷰징 삼탑 아이 왜케 만리니야 근데 근데 대기사 십상이니까 오옵 라고 할뻔 아니? 오오오 아 결국 맞네 이걸 대단하다 섬탑 방 야카베코 치약도 떴네 아 서순 아님 안 뽑는게 더 나아서 앗 이건 서순임 근데 어차피 이김 아아 또 서순했어 아이씨 한모 서순 서순의 굴레 서순은 약한 덱이나 하는 것 진정한 강한 덱은 어떻게 쓰든 간에 이긴다 어떻게 써든 순서다 아 그 바리키드 꼴랑 방어도 15주는거 화모는 999주는데 유하 유하 다 지워야 징 하하 석재달력 석재달력 어딜 끼어들어 다 지워야 징재달력 빠밤 쓰른 승리 와 엘리트 겁나 많이 잡았다 신발 없이 엘리트 11마리 저주 하나 골칫거리에다가 두개 더 받고 규준 두개까지 도 아우 세상에 다른들 아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우 아우 아우